보낸 사람 길이 왜 이렇게 다 별로야 상점 껴있는거 진짜 맘에 안드네 상점 껴윰 상점 껴윰 상뺌 상단 껴윰 상점 껴윰 상점 껴으로 악 아니네 무외가 상점 껴윰 상점 벽 상점 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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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창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독 전지 심판여원. 눈피교훈. 제거 보게 무릎표 좀 많이 가야겠다. 가다가 영패가 먹으면. thank you. thank you. 다 강요. 우리와 함께하자. 나사메요. 흡흡흡흡 흡흡흡흡 잡성인 기냄품 양할게 없네 영채와 영채화... 못먹나 이런 구비 좀 지워야겠다 영채화... 못먹나 비암식물 비쥬얼 비쥬얼 도룩 저는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오른 왓츠업 오 휴먼즈 피스 접 아 밴드 쓰레기 좀 쳐봐 여분 아임 경기 황점주인과 대화를 하는 나 어허 할 필요도 없고 다음 할 필요도 없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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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자 안 열면 돼 어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빨리 좀 사격 좀 치워줄래? 무외다 맞어 개굴 이런 방섬 당신이 섬광의 왓처인 것입니까? 아 주판까비 방어로 올릴 거 있긴 있어야 되는데 어? 아 아 길 잘 못든 줄 알았네 돈 벌어야겠다 마의도 먹어야 되고 너지? 수호하시리 이군 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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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 HP 아 아 아 바로 규준 다음 유물은 숫돌 숫돌입니다 내리실 분은 없습니다 숫돌 숫돌 양철의 섬광 섬광 숫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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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독 이하경 뭐하지? 미요 늦었어 인마 차 떠났어 인마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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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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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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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그정도랴 심장 무외